최고의 맛과 최악의 맛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제일 힘든 시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최고의 맛은 어쨌든 올라간 종목에서 최악의 맛은 떨어진 종목에서 찾기는 하지만 그냥 뭐 이래서 올랐습니다. 이래서 떨어졌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결국은 그게 올라서 뭐 어떡할 건데 떨어졌으니까 어떡할 건데 이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이 런앤런이라는 코너 자체는 교육 시간이 따로 있기는 하지만 교육 시간이 아니더라도 모든 코너에 뭔가 교육이 포함되어 있다. 그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시청해 주시면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개인 취자분들의 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최고의 맛을 한번 뽑아볼 텐데요. 제가 고민을 하다가 가져온 종목은 푸드나무라는 종목입니다. 간편 건강식 전문 플랫폼 업체인데요. 일단 주초에는 급등하다가 주 후반에 또 차익실험 매물이 나와서 아 이게 최고의 맛인가?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번 주에 또 상한가를 찍기도 했고 이런 흐름들이 나와서 체크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랭킹닷컴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랭킹닷컴이 아니고요. 랭킹닷컴입니다. 닭, 꼬꼬댁 닭인데요. 이름을 참 잘 진 것 같아요. 닭가슴살 순위 쇼핑몰이에요. 여기서 간편식, 도시락, 음료 이런 것들도 랭킹 순으로 정렬이 돼 있어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한국 사람이 유독 랭킹을 좋아해요. 방송 보시면 어떤 방송 탑5, 어떤 방송 탑10, 연예인들 재산 순위 탑5 이런 것들 코너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순위로 정렬하는 이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그런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닭가슴살 순위 쇼핑몰이라서 닭가슴살 어디께 잘 팔리고 어디께 좀 덜 팔리고 이런 부분들을 순위로 볼 수 있어요. 딱 들어가시면 이게 인기 제품이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런 트렌드를 잘 이용한 업체가 바로 이 푸드나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피키 다이어트라는 게 있는데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피트니스 기구, 다이어트 용품도 판매합니다. 현대인의 고질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비만. 비만. 살빼기 참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 관련된 기구, 용품, 요즘에 또 홈트, 홈트레이딩이 많이 유리... 유행하다 보니까 집에서 운동을 하고 싶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래서 랭킹닷컴 아까 말씀드린 것과 지금 피키 다이어트 이런 사이트들이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실적 기대감이 팍 살아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HMR 시장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어요. HMR은 가정 간편식입니다. 지금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1인 가구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으로 음식을 사서 조리를 할 수가 있어요. 파 사고, 양파 사고, 무사고, 내가 1인 가구인데 이걸로 주방에서 다 요리해서 만들면 누가 다 먹어요? 먹을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가정 간편식을 사서 깔끔하게 소비를 하는 밀키트 제품도 요즘에 많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트렌드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기 때문에 HMR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도 역시 푸드나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이 업체의 대표 제품이 마시딱이라는 닭부이 제품인데 1억 팩 판매를 돌파했어요. 1억 팩. 어마어마하죠? 역시 한국 인구로 나누면 1인당 2번은 먹었다라는 겁니다. 총국민이요. 저는 안 먹어봤습니다만. 그만큼 날개 놓친 듯이 팔리고 있고 지금도 그 인기가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적 계산 모멘텀으로 역시 연결된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업체의 플랫폼 가입자 수가 4년간 연평균 50% 이상. 이 정도면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4년간 연평균 50% 성장. 어마어마한 고성장이에요. 앞으로도 간편식 분야에서 영향력을 꾸준하게 확대할 수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중국 진출이에요. 어떤 업체든 어떤 기업이든 큰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중국 진출입니다. 왜? 중국은 시장이 엄청 크거든요. 인구 어마어마해요. 한국 인구의 몇 배예요? 20배가 넘어요. 그죠? 중국 진출은 그만큼 큰 시장에 들어가겠다, 진입하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에서는 호응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실적으로 인해서 급등을 했는데 여기서 중국 시장 닭가슴살, 중국 닭가슴살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슈가 조금 더 크게 부각되면서 주가를 더더욱 급등시킨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돼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인데 지금은 진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급등 이후에 고점을 찍고 장대음봉이 떨어졌고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라서 다음 주에 아마 위아래로 등락 엄청 클 것 같아요. 리스크 있는 투자를 좋아하시고 내가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시면 손절가 짧게 치고 들어가는 것도 불가능한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너무 어려운 영역이에요. 기술적 분석에 아주 특화되신 분들만 매매를 하셔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위치에서 한 1, 20% 정도 주가 조정이 나올 때 그때는 매력적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오늘 이제 푸드나무를 가지고 온 이유는 HMR 관련 줄을 좀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 좀 소외되어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음식료. 음식료 섹터인데 농심도 그렇고 삼양식품도 그렇고 보면 오뚜기도 그렇고 뭘 하죠? 가격 인상. 원가 인상분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를 시켜야 돼요.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은 뭡니까?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 기업을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래서 음식료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익성은 분명히 개선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가가 안 좋잖아요. 음식료 업체들. 저점에서 들어올 수 있고 간편식 분야의 강점을 가진 업체들이 다시 한 번 시장에서 재부각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음식료 업체 주목 못 받고 있어요. 근데 주목 받을 때는 이미 늦을 수 있어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테니까. 그래서 낙폭이 컸었던 음식료 업체에 대한 관심도 전체적으로 가져보자는 관점에서 최고의 맛 푸드남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